업 오브 반도체 보면서 브리핑 좀 해드릴게요. 바로 과메수 들어왔어요. 얼마나 상승했으면, 얼마나 지금까지 부각을 못 받았으면. 지금 반도체 섹터에 판도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주도하던 애들은 무조건 AI에 관련된 업체만 계속 부각을 받고, 기존에 반도체 업체 너무 많아요. 얘들 하나도 부각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각을 받기 시작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반기 안에 반도체 섹터가 주도하는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올 거다. 아직은 세상은 반도체 없이는 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각광받고 하지만 아직 완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미완성이고, 그러면 분명히 수요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공급이 부족하다 한들. 그런데 결국 반도체 이거는, 결국 업 오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얘들은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또 여기서 들어가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이 MCU라고 합니다. 이거를 생산하는 팸리스 업체예요. 빨리 설계한 애들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업 오브 반도체가 삼성전자에도 되고 있을 거고, 지금 일본, 유럽, 미국의 좀 그런 업체들에 계속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얘가 이 스마트폰 이런 소형 가전이 아니라 TV, 백색 가전 이런 쪽에도 이거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탄탄한 기업이에요. 진짜 얘들이. 얘들이 하는 걸 보면요. 납품하는 회사도 그렇고. 보통 지금 뭐 PC, 노트북, AI 관련된 거 말고 다른 쪽 반도체에는 다들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게 좀 함정이에요. 아직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튼 지금 반도체가 또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한국, 네덜란드. 이거 반도체 협력하면서 반도체 동맹 격상한다 하면서 여기에 수혜주가 한 번이 꼽힌 게 업 오브 반도체예요. 왜냐? 업 오브 반도체가 네덜란드에도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좀 부각을 받았는데 또 얘가 항상 과매수구관을 잘 안 가요. 근데 가기만 하면은 보세요. 지금도 갔죠? 가기만 하면은 딱 패턴이 돼요. 한 번 길게 쭉 치고 바로 중간에 그냥 요 상단 못 뚫고 바로 살짝 하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보세요. 근데 우리가 시계를 잘 봐야 돼요. 반도체 업황이 완전 뒤졌을 때가 언제예요? 여기요. 여기. 여기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살아나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하락이 아니라 반대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대신 이 패턴은 똑같아요. 어차피 물량 소화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수급을 보면은 금투에 막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 갑자기 담았어요. 이러면은 물량 소화 끝나면 슈팅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왜냐? 사모펀드는 극강의 수익률을 추구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기타 범위도 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수급을 봤을 때 당연히 연기금 투신 조금 들어왔지만 얼마 없었기 때문에 보험 안 들어왔죠. 이러면은 스윙까지는 아니더라도 극강의 수익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를 이미 수급 들어온 애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적은 여러분께 여기서 딱 여기. 다시 박스관으로 회귀하는 가격대. 11,000원이에요. 11,000원 아래로 회귀만 안 하면은 분명히 딛고 올라가는데. 좀 더 길게 보실 분들은 만원대까지 보셔야 돼요. 손절폭을. 그런데 만원 밑으로 뚫렸을 때. 여기 밑에 뚫리면요. 그때는 진짜 나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짧게 보실 분들은 만천원 정도. 길게 보실 분들은 만원 정도. 손절폭. 자 1차, 2차 손절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추가 매수 구간일 수도 있어요.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손절하기 싫으신 분들은. 손절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은 대신 비중 잘 지켜서 추가 매수는 꼭 해주셔야지. 슈팅 나오면은 13,000원 혹은 14,000원. 제 목표가가 13,000원과 14,000원 사이에요. 제 목표가는. 여기까지 충분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추가 매수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근데 또 내가 제가 이렇게 가볍게까지 싹 다 말씀드려도 이해 못하시거나 까먹는 분들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일도 만들어놨습니다. 보기 쉽게. 보시면서라고. 이렇게 제가 업 오브 반도체 대응 전략지판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시나리오별 두 개 설정해놨죠. 내려왔을 때 올라갔을 때. 매수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다 적어놨어요. 시나리오별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깔끔하게 장에 이걸 적어놓았냐면은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매매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대신 구독자만 드리는 거예요. 구독 꼭 눌러주셔야 확인할 겁니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오픈해둘게요.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알아야지 보내드리든가 말든가 하겠죠. 010-5929-7823. 이쪽으로 업 오브 반도체. 딱 정확히 종목명 6글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빨리 캐치해서 보내드리든가 할 거예요. 업 오브 반도체 6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걸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는데 왜 자꾸 돈을 잃으신 분들이 생기죠? 이게 정말 주식 간단해요.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계속 잃고 있는 거 이거 무언가 행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요. 앞으로도 계속 결국 잃을 거예요. 이제는 잃기 싫고 이제는 제가 제발 벌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집중해서 들으세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우리가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 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금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것만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일주일 안으로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않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방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서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서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신화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